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일단은 지금 출근 중이거든요 시간이 7시 19분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제 회사 업무는 과천에 있는 땡땡 초등학교로 가서 아이들과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해주는 스태프로 오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피곤하네요 돈 벌기 힘드네요 떡도 사야죠 라켓줄 좀 해야죠 네 이제 오전 근무가 끝나고 원래 지금 이제 이렇게 오전 교육이 끝나면 회사로 오후 근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맞는거긴 한데 제가 부천대회 이후로 운동도 처음이고 원래 오늘 오후에는 안주누 코치님과 1대1도 훈련이 있는 날인데 코치님이 좀 대회 이후로 상심이 크셨는지 다음주까지 휴가를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개인훈련을 좀 하러 서울 송동구에 있는 금호 스포츠센터로 지금 왔는데 운동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지금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맛있네요 네 밥을 다 먹고 이제 먹은거 빼야죠 이제 시작관으로 이동합니다 가시죠 참고로 오늘 훈련은 일반 라켓이 아니라 좀 무거운 라켓이에요 트레이닝 라켓인데 안에 형님이 주셨거든요 빌려주신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훈련할 때 제가 손목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손목 터는 훈련을 이 라켓으로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자기야 드라이브부터 하자 마지막에 끝낼 때도 그냥 끝내 좋은거 그냥 살리지 말고 피니쉬 해봐 되게 보니까 쉬운거 못 끝내지 잘 이렇게 연습해야 돼 숙성같아 이 학생들은 연주하게 매일 진정한 점심 이런 것도 안 때려서 그래, 세게. 좋은 거잖아. 아, 그립을... 어, 귀찮아. 안 돼? 그립을 못 바꿔줬어. 그립을 안 바꿔줘? 그립을... 그러니까 그래서 꽉 찌면 안 되는 거야. 꽉 찌면 못 바꾸지. 살짝 여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다가 바꿀 수 있는 여분이 좀 생겨야 돼, 그치? 그립을. 갑자기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안 내면 몸을 숙여야지. 좀 안 내면. 빠른 거는 그만큼 시간이 없으니까 몸을 틀어야지, 몸을. 좋아, 잘했다. 잘했다. 손목이 지금, 잠깐만. 어, 좀 쉴까? 좀 쉴까? 아, 괜히 했어. 이리 와봐. 어디야? 이쪽. 응. 됐어. 됐어. 아, 이게 아직 제가 트레이닝 마켓을 쓰리 단계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들. 전체 딱지? 지금도 약간 옆으로 치는 느낌? 옆으로? 어 이렇게 나가는 느낌 그니까 끊을거면 차라리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지금 옆으로 끊어버려 공에 전달이 되다가 옆으로 가니까 전달이 확실히 안되지 힘전달이 그치 앞으로 쳐야지 게임 때 와이퍼샷을 한번 시도했는데 아웃된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몸 반응은 하는데 맨날은 반응도 못했거든 근데 이거 하니까 반응은 돼 근데 문제가 이 치는 감각이 좀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냥 연습하면 치는데 시합할때는 긴장되니까 그 시도를 안할려구요 그걸 긁는거를 그러니까 그냥 치는 것 같아 그 찬스가 두세개 있었는데 그냥 그냥 쳤어 그래서 그냥 상대가 받기 좋게 줘버렸어 감각이 없네 감각이 없네 재밌게dır 됐다! 위에 중장은 준비하고 간절해지니까 더 뭔가 잘 들어가 그냥 안 놓고 연습 게임할때도 시합 이거 아깝잖아 실수하면 조금만 뜨면 푸쉬해버리니까 자강들은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연습할때도 아 떴다 이번엔 클리어 치면 누나가 일로 클리어 치고 그룹네미야는 일로 언더를 놔줘 내가 백을 칠 수 있게 대신 누나들 훈련해야 되니까 내가 앞이나 뒤로 랜덤으로 주는거야 그래서 내가 수비하는거지 어차피 내가 백 칠거니까 내가 언더치고 그냥 뒤로 가 그만해 여기 그놈이 어디냐고! 아 힘들어 한 3회 쉬었다고 이거 해도 힘들어 안진룩이 좀 잔소리 해줘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이거 안 하게 되네 1승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첫 경기도 스쿼만 그랬을뿐인데 심리상태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간절하게 원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단기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내가 띄워주면 클리어 치고요 내가 때리면 수비 세게 보내고 내가 다시 클리어 치면 클리어 쳐주고 오케이 인 아 바로 시작이요? 아 아니야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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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세게 쳐 세게 해도 돼 지금 지금 이런다 지금도 이게 앞뒤로 서 있어 다리가 지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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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줍는거 좀 가이셔줘 공줍는거 이게 이 깃털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깃털의 지방이 돼 이 코르크를 집어야돼 코르크를 이렇게 지금도 봐봐 근데 돌려서 잡아? 이게 아니라 이 코르크를 이렇게 잡아야지 돌려서 잡아? 코르크만 그냥 이렇게 해봐 내가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라켓을 뻗으면 되지 어 그렇지 지금 떼잖아 다시 해볼까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걸 던지면 안되고 내 몸쪽으로 끌어안아야지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했잖아 다시 해봐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걸 이제 던지지 말고 내 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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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게 아니야 끌어당겨야 돼 그렇지 그렇게 가져와야 돼 오케이 좋았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3, 2, 3 8, 2, 3 2, 3 2, 3, 0 꼭꼭연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제가 하루에 월하우스 목은 하루 200개씩 쿠셔보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쉬고 공휴일 쉬고 일주일에 1,000개씩 이제 거의 안쉬고 2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는 집가서 해야겠다 확실히 이렇게 운게임 안치고 그냥 이렇게 와이프랑 둘이 와가지고 부족한 거를 연습하는게 실력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재미없는데 이렇게 쉬면 쉬면 진짜 없는데 그래도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한계단씩 나아가는건 느껴져 네 그렇습니다 진짜방 대회를 두번에 나갔는데 후기가 어떻습니까? 후기요? 후기요? 첫번째 대회와 두번째 대회에 공이 느끼는 점 일단 지난 6월 4일 3딱스 대회에는 뭐 그냥 연습한거를 내가 잘 연습한거를 잘 적인해보자 라는 생각은 잘 안들었어 그 정도로 떨렸어 사실 무조건 우승해야겠다는 생각도 꽤 없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뭐라 그러지? 번지점프 뛰는 느낌? 제가 놀이공원 진짜 무서워하는데 놀이공원 타기 일부 직전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연습도 부족했을 뿐더러 마음이 약간 글러먹었던 것 같아요 두번째 대회는 첫번째 대회 때 이 정도구나 긴장감이 연습을 더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원래 진우 코치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운동을 두 번 늘렸거든요 두 번 늘리면서 게임도 이제 야간운동 거의 일주일에 두 번 다니면서 거의 주 4일을 운동했던 것 같아요 4일 정도 주 4일 이상 그리고 막 레슨 없는 날에는 레슨도 없고 코치분들이랑 게임도 안 칠 때에는 와이프랑 둘이 동네 다 목적 채권 가가지고 치트 연습하고 백스윙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운데로 안 하면 지는구나 사실 경기보면 알겠지만 내가 원래 습관대로 친 걸로 해가지고 상황이 유리해지거나 점수 먹은 게 거의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피디가 빨리 자르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진 애기에 자 마지막으로 대기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미지수였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까진 아닌데 확신할 확신할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얼마나 기존 습관을 버리고 좀 진정한 게임에 적응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승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들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임들 그 배드미터에 진짜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변수 없는 게임을 내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미지수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댓글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해야 나를 응원해준 분들한테 좀 불이 같아 너무 대결해 그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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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